6년 동안이나 김기태 씨를 괴롭혔던 통증은 꾸준한 운동이라는 피나는 노력 끝에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 섬유근육통 치료에 헬스나 요가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운동을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요. 간단한 동작이라도 정확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운동이 가능하도록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김기태 씨가 실천한 또 한 가지 비결, 바로 규칙적인 생활습관입니다. 일어나는 시간부터 식사시간, 운동시간까지 꼼꼼히 정리해서 실천했죠. 특히 취침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도록 하면서 그를 괴롭혀왔던 불면증과 함께 통증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보다 더한 통증을 물리친 비결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다들 신년계획 하나씩은 세우셨을 텐데요. 올해는 통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